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7일과 28일 용산의 대통령청사의 뒷무실을 들른 사실이 건희사랑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청 뒷무실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란히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나 그리고 함께 반려견을 껴안고 있는 모습 이런 걸 보면 기존에 보았던 대통령들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 편안한 일반 시민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날 사전선거를 마치고 용산에 들리기도 했고 또 그 다음 날에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편안한 복장을 하고 넥타이 없이 김건희 여사도 관수복 차림으로 함께 들러서 용산청사 앞에 있는 잔디밭에 앉아 있는 그림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쨌든 청사 내부가 공개가 되면서 그 안에 있는 화면에 보니까 그림 두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두 장의 그림이 담겨 있었는데 김여사 옆 벽에 걸린 작품은 발달장애 화가인 작가 김현우 픽셀김이라고 합니다. 김현우 씨의 퍼시 잭슨 수학 드로잉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파랑과 노랑, 주황색 바탕에 김 작가 특유의 수학 공식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수학 공식. 그러니까 이 작품을 쓰면서 발달장애 작가 화가인 김현우 작가가 수학 공식을 빼곡하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단독 환담을 마친 뒤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원천기술의 근본은 수학이다. 원천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잘해 나가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원천기술의 핵심은 수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학에 협력을 잘하자. 이 말은 원천기술을 잘하자 이런 이야기였다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나라도 수학을 잘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원천기술 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장애인 정책에 대한 상각도 함께 전할 수 있는 소재로 해당 자료를 확보했다, 활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대통령실 옆 테이블에도 그와 같은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액자 그림 역시 발달장애 작가의 작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예진 작가의 엄마 좋아라는 작품으로 엄마 말과 아기 말이 입을 맞대는 듯한 형상 뒤로 화려한 타일 무늬가 배치됐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달에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된 한국 발달장애 아티스트 특별 초대전을 관람했는데 관람을 마친 후에 전시된 작품이 그려진 엽서와 도록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집무실에 놓인 그 그림이 이때 구입한 여수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이죠. 취임식에 함께 인단에 올랐던 국민희망대표 19명을 용산 집무실에 초청한 자리에서도 이 그름들을 직접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작가의 그림에 대해서는 이 그림은 다운 정우군이 있는 지적장애인이 그린 것인데 수학을 소재로 한 드로잉이다. 수학 드로잉이라면서 제 집무실에도 있고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학연구소에도 있는데 제가 앞으로 우리 산업의 가장 중요한 반도체 산업의 고도화를 최우선에 두고 일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두 그림의 배치를 놓고서는 다운 정우군, 정신지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든 공학도든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에서 비슷한 그림을 배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통령 집무실에 그림을 갖다 놓은 것도 다운 정우군이나 또는 지체장애자, 지적장애자의 그림을 갖다 놓고 그들에 대한 관심, 복지, 여기에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에도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사에는 아주 유명한 값비싼 고가의 화가, 유명한 화가 그림을 붙이는 게 아니라 사연이 있고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도 흔히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관심, 배려, 이걸 생각하자는 뜻에서 이들이 그린 그림을 구매해서 그려놓는다 하는 것은 이런 분들이 항상 옆에 있고 또 이분들이 결코 능력이나 학습능력이나 이런 데 뒤지는 분들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의사와 찍은 부분인데 여기 보면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쪽 팔 옆에 보면 그림 두 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 위에 있는 그림이 수학 그림, 지적장애인을 겪고 있는 화가가 수학 봉식을 빼곡하게 드러난 거고 여기는 다운정어군, 다운정어군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도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안에 들어있는 수학 공식, 근혜 공식이라든지 이런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이 수학 공식을 설명해 주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산업의 원천 기술은 수학에 있다. 반도체든 AI든 모든 공식은 수학에서 나온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 이 발달장애인, 강예진 작가 엄마 좋아 하는 이 그림은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의 그림을 이렇게 말이 있는데 엄마 말과 이 밑에 이 조그마한 말이 아기 말입니다. 서로 맞대어 있는 엄마 좋아 하면서 주변에 모자이크처럼 많은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그림도 훌륭하고 그리고 볼수록 이분들에 대한 생각,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정책적 배려들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그림들을 갖다 놓은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후보 시절에 발달장애 아티스트 특별 초대전을 관람하면서 이 그림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그림 한 점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런 그림을 갖다 놓은 것하고 과거에 문재인은 자기 집무실에 이렇게 고용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매일 보면서 고용률, 실업률을 보겠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그 그래프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 그래프를 봤다는 적도 없고 그리고 그 그래프가 좋아졌다는 설명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막대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렇게 쇼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앞에 있는 정권이 쇼를 할 때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뭔가 장애인 그림을 갖다 놓고 그려놨는데 이게 진심이기를 바란다. 계속해서 이 마음이 이어지길 바란다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음 섬섬이가 좋다. 고맙다. 하는 댓글이 많은데 워낙 앞에 정부에서 쇼, 이벤트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거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가면서 우리 사회에 그늘진 곳,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바란다. 하는 댓글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